애기야 이리와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유 이게 뭐야 이러고 맨날 덜 빠지는거 봐 아유 디렁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어디 갔었어? 응? 야 가자 밥 먹자 가자 애기야 야 이리와 가자 이리와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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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야옹 밥 안 준다 응 들어와 들어와 야옹 문 닫을거야 이리와 밥 먹자 맛있는거 줄게 이리와 이리와 야옹 마루 야옹 네가 왔어? 마루만 준다 이리와 마루 이리와 마루 자 먹던가 먹던가 이까 먹자 먹던가 이까 먹자 오래니까 실태잖아 너 먹지 말고 너 먹지 말고 이건 넌 이거 먹어 어 이거는 잘 먹읍니다 누가 왔다? 누구니? 야 마루야 야 마루야 누가 왔어 응? 누가 왔어? 어 아저씨 왔네 이리와 야 야 자 너 먼저 먹고 응 야 너 먼저 먹고 응 어렵다 어려워 야옹 자 자 씹어먹어라 아주 씹어먹어 에이 여러분들 맛있지? 침을 잔뜩 빨라고 먹으려고 아이고 맛있게 먹는다 야옹 마루야 마루야 맛있어? 넌 니꺼 먹어 이 자식아 응 니꺼 먹어 씹어먹어 너는 물을 많이 먹으니까 마루야 맛있어? 마루야 맛있어? 또 무슨 소리나? 마루야 마루야 이거 다 먹고 가 아저씨와 수박기 와우 너는 물을 그렇게 많이 먹니? 마루야 이거 더 먹어 너 물을 그렇게 많이 먹냐? 여태 먹네 어우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또 어디가? 놀리지도 않아 겁 엄청 많은 너 물 되게 오래 먹네 맛있어? 너는 살이 안 쪘는데 마루는 살 쪄고 그게 더 맛있냐? 눈꽃봐라 눈꽃봐라 아이고 아 이건 부잡해 이거 얘가 먹는 건 유리나리 사료라 나트륨이 많이 들어서 물을 먹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예거는 일반 사료 예거는 일반 사료 아이고 물을 그래 물 엄청 먹네 자 물 먹고 나가 놀아라 응? 응? 다 먹었어? 아이고 아이고 자 놀다 와 죄송합니다 이거 좀niej약 이제 오 벽 벽 벽 감사합니다.